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틀어장입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방송은 제가 조금 일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론가 일을 해야 돼요 심야 일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고스럽지만 조금 일찍 올리고 저도 제 본연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좀 빠질 때 바짝 좀 일해서 한 푼이라도 모아 가지고 좀 쌀 때 담고 싶습니다 한 주라도 저는 더 모으고 싶어요 뭐 삼성이 되든 ETF가 되든 좋은 기업 있으면은 담고 싶네요 요즘 뭐 머니가 없어서 다들 좀 난리입니다 머니가 없다 지금 뭐 주식서 발빼는 개미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허지탐탐 기다리는 개미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쌀 때 사고 싶다는 개미들도 있어요 요즘 상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 좋아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호지탐탐 기다리는 분도 있고 지금 뭐 절망 속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안 팔면 그만이야 주식은 그렇지 않나요 파는 순간은 또 손절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게 투자를 했는데 계속 오를 줄 아는데 오르지 않고 하여튼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주식장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왜 무너질까 한번 봤어요 요즘 살펴보면 현재 거시경제가 약간 불확실해요 지금 불확실하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덮치고 있어요 덮치고 있다 또 채권 가격은 또 급락을 하고 있고 또 급등을 또 하면서도 또 반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급락 급등 급락 급등 뭐 이러고 있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안전자산인 금 또 그리고 초위험자산인 암호화폐가 또 각광을 받고 있네 요즘 보니까 또 급발진하더라고 비트코인 급발진합니다 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더니 4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여튼 기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데 도대체 전략적인 판단이 뭐냐 말은 쉬워 전략적인 판단 어떻게 해야 전략적인 판단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보다 20.34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2,363.17 코스닥은 같은 기간 14.02포인트 내려서 770.84로 거래를 마쳤는데 서울 예안시장 보니까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에 6.6원 정도 올라서 1,349.7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현재 뭐 고금리, 고강도 긴축, 기업 실적 악화 등등등 해서 이게 겹치다 보니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국채금리 이게 또 고공행질 안에 최근에 한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상위하면서 2007년 7월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여기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3분기 어닝쇼크 어닝쇼크가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국의 증시도 휘청휘청합니다 현재 휘청휘청하는데 올초에 33,148.9으로 출발했던 다우지수가 지난 8월에 35,600선을 상위했는데 현재는 다시 33,100으로 주저앉았어요 다시 이를 달러 왔어요 쭉 빠져가지고 중국의 상하이 지수도 지난 31일 2940.7일까지 거래를 마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통화정책과 관련된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증시가 하향 조정됐다고 하죠 한국증시에서는 일부 업종들을 중심으로 그 한계인, 그 한계미들의 거래대금 급증인 지금 증시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었어요 이끌었습니다 일부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미들의 거래대금 급증이 있다 그것도 그게 참 위험스럽네 위험스러워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 뭐 몰리는 건 몰리고 또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네요 주식, 채권, 달러 등 전통 자산이 붕괴되니까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하고 안전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금 막 쏠려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세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최후의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준 것도 영웅에 비칩니다 미국놈들이 적게 저렇게 뻘짓을 하면 달러가 개판되는 겁니다 달러 개판돼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달러도 불안하다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사자 아니면 금을 사자 뭐 그런 겁니다 금 가격은 통상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 상승과 동행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인베스팅 닷컴 보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12월 선물 가격 보니까 이달 원수당 183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1980까지 갑니다 1980달러 선까지 가파르게 올라갔고 여기다 금보다는 변동성이 큰 귀금속 자산인 은 가격도 원수당 21달러까지 내려갔다가 23달러 선까지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가격도 일주일 사이에 폭등을 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9일 28,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현재는 약 19% 오른 34,000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의 대체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됐던 비트코인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다 흥미롭다 흥미롭죠 교환 가치와 그 지불 기능이 강한 비트코인의 상대 강세가 두드러지고 이 다극화 탈달러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 혼란스러운 현상을 마주하고 갈피를 못 잡아요 끝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을 사기엔 부담스럽고 이 고공행징하는 비트코인을 추격 매수하기는 위험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심리입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자산의 매도와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금물이다 비트 하지 마라 신용 레버리지 미수 쓰지 마라 계속 반대매매 떨어진다 반대매매 떨어지면 계속 주가는 폭락한다 결국 폭락하는 거야 계속 공매치기 딱 좋다 오히려 그 밸류의 여신이 하락한 그냥 우량 자산을 눈여겨봤다가 투자하는 게 안 낫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의 시장을 압박했던 금리, 달러 등등에서 여러 변수들이 상당 부분 극단적인 순간이 움직인 상황입니다 코스피지에서 조정이 발생할 때 저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간 뒤에 아주 급하게 다시 올라가는 특성을 감안하면은 2300포인트 수준에서 팔기보다는 일정 가격으로 분할해서 주식을 매선하게 낫지 않냐 증권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한 2200까지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3분전자도 그래요 참 3분전자도 좀 빠지는데 우선주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에요 극단적으로 볼 때는 우선주는 한 5만 3천원 삼성전자 본주는 한 6만 5천원 선까지도 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고요 쉬도록 한 게 아니라 일하러 가고요 여러분은 편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합니다 굿나잇